하... 하... 이걸...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뻔해. 별로 겁날 게 없어. 나는... 너한테만 서툴지 다른 건 다 내가 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활하고 능숙해. 그건 네가 안 봤으면 좋겠어. 모른 척하고 기다려봐. 어떻게 되나? 야, 피아노 쳐서 나라 굴려. 그거 좀 한다고 이런 거 모른 척. 그게 사람이에요. 기생줄이지. 언젠가 꼭 너 같은 애가 퀵배달하면서 유튜브로 네 연주를 따라친다면 그걸로 좋게. 응. 그냥 당장 벗어놔요. 오늘 그 말 하려고 불러냈어요. 좋은 집. 좋은 차. 그런 거 다 포기하려고. 하... 연습하는 중이야. 연습이 뭐가 필요해요? 하... 연습 전혀 없이 퀴스했고 잦고 정신 못 차리도록 살아났는데 그런 편지 쓰고 가출해야죠. 청문동 한남동이 무슨 우슈에요? 응? 여기 벗어나면 죽을까봐. 산소 없을까봐. 말차... 겁나 섹시하네. 매주 일요일 날. 거기다.